고마워 충격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당뇨의 가장 좋은 운동 TOP5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뇨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국내 사망원인 여섯 번째를 차지하는 질환이 바로 당뇨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당뇨 환자가 16%나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뇨 조절에 있어서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당뇨의 가장 좋은 운동 TOP5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당뇨의 가장 좋은 운동 TOP5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것을 어떻게 선정됐는지 선정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헬스조선에서 국내 17개 이과대학의 내부민외과 교수님들 그러니까 즉 당뇨를 전문적으로 치료하시는 교수님들 23분을 모아서 그분들께 설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운동 9가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당뇨 조절에 제일 좋은 운동 3가지를 선택하게 했고요 그것을 점수를 매겼습니다 1등, 2등, 3등 그래서 그것을 합계를 내서 TOP5를 선정했는데요 그때 9가지 운동이 뭐였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번째는 등산이었고요 두번째는 계단 오르기 세번째 맨손체조 네번째가 수영이었고요 다섯번째가 천천히 걷기 그 다음에 여섯번째 빠르게 걷기였고요 일곱번째가 필라테스 여덟번째가 자전거 타기 아홉번째가 웨이트 운동, 근력운동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3가지를 고르게 해서 합계를 해가지고 오늘 제가 TOP5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다섯번째부터 말씀드리면 5위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동 4위가 두 개인 거죠 그래서 4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번째 4위 중에 첫번째가 바로 수영이었고요 두번째가 천천히 걷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두가지가 공동 4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영과 천천히 걷는 운동 굉장히 좋은 유산소 운동에 속하죠 그걸 통해서 지방을 연소시키고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4위로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3위는 무엇일까요? 3위는 바로 웨이트 운동이었습니다 아령이나 덤벨 가지고 하는 근력운동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근육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육이 증가가 되면 인슐린의 민감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혈당을 잘 떨어뜨리게 되고요 특히나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당뇨 환자들한테서 코어 근육이 증가됐을 때 골절의 예방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력운동이 중요하고요 또 2021년 당뇨병 진료 지침에는 유산소 운동뿐만이 아니라 근력운동을 함께 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일주일에 2번 이상의 근력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위는 바로 웨이트 운동을 차지했고요 그렇다면 당뇨 가장 좋은 운동 TOP5 중에서 2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전거 타기였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요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아주 적절하게 섞여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나 자전거를 타게 되면 하체 근육이 단련이 되죠 우리 몸 전체 근육 중에서 70%가 하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를 통해서 하체 근육이 단련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운동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자전거는 바크사만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실내 자전거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실내 자전거도 큰 도움이 되니까 이런 운동 많이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뇨의 가장 좋은 운동 TOP5 중에서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빠르게 걷기입니다 중강도의 속도로 빠르게 걷는 거죠 그것이 왜 좋으냐면요 아주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죠 그걸 통해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혈액으로 흐르는 포도당들이 빨리 근육 안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운동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하면요 체지방이 연소가 되면서 지방이 감소가 되죠 몸속의 지방이 감소가 되면 인실률 민감도가 증가하면서 혈당 조질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특히나 또 중요한 것은요 심폐 기능을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심폐 기능이 좋아지게 되면 혈관이 건강해지요 그래서 당뇨병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혈관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1위가 바로 이러한 빠르게 걷기로 꼽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당뇨의 가장 좋은 운동 TOP5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선정된 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7개 이과대학에 예분비 내과 교수님들 2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라고 보고요 5가지 운동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혈당 조절 잘 하셔서 여러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